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피의 저주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1편만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희 매니저 부엉이님이 선물을 해주셨구요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레디 피자 가게 그리고 에일리 에일리는 놀고 싶어 인가요 자 그것도 다 깼어요 그거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하네요 어 사실 제가 그런 게임을 좋아해서 깬게 아니라 게임이 아까워서 깬건데 어째서인지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들이 이걸 또 어디서 또 발견해서 선물을 해왔어요 상당히 무서운 특급 공포게임이니까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자신이 이거를 사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혼자는 못하실거에요 반가워 그쵸 스토리가 뭐냐면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 집을 하루 맡아달라 뭐 이런 스토리로 내가 기억을 하고 클릭 오우 오우 샷 불이 4개 있는데 ABCD가 있는데 이게 꺼지면 안됐네요 시간을 또 6시간을 아마 버텨야되는 그런 게임을 알고 있어요 아 된건가? 불 들어와있잖아 다른 데로 가볼까? 아아 어 야 지금 시작했나봐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잠깐만 왜 위로 올라가 아 아 시발 아 아 아 아 여러분 그래 말을 안했는데 제가 좀 심하게 욕설을 할 수 있어요 쪼금 당황하실 정도로 많이 제가 좀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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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시에 시작했지? 7시에 시작했나? 와 이거 올라왔대 진짜 무섭겠다 마이크 떼고 해야지 D는 어디야? D는 여기 있나보다 이건가보다 아 위치는 제법 간단하네 비가 어디 있을텐데 비가 여긴나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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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헤이 러바즈 잘 있어? 쪼피가 정말 이집에 있어? 아 뭐야 어 개무섭 어 뭐야 어 게임이 꺼졌어요 뭐지? 어 뭐야 게임이 꺼졌네 어 아니 이때까지 해놨더니만 이거는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튜토리 라이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잘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그렇게 근데 무섭진 않을 것 같아 아 저 밑에 B가 있네 저 밑에 아 밑에 있는게 B였네 여기 여기 라이트가 이 밑에 있는게 B야 여기 뭐 뭐 이거 있잖아 이거 또 혼자 한군만 있으면 또 안될거에요 어 B가 막 계속 꺼지네 날아오르라 추작이여 환상의 날개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이 정도 쭈미암 무섭지않아 어 어 어 어 내려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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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경험상 무슨 소리가 나 무조건 그 자리 있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무서울때 노래 부른다고요? 무서울때 노래 부르면 더 무서운데 한번 들려드릴까요? 한산수 근데 어디가면 안 돼 olm 내려가 내려가 비로가자 이걸 6시간 버티라고? 이제 40분 지났는데? 진짜일까? 이거 떠야돼, 여기 떠야돼, 여기 떠야돼 뭔 소리 날 때는 반드시 떠야돼, 여기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어, 뭐 나올 것 같다 어, 캠을 좀 멀리 둬야지 됐어, 안전해 오우, 오우, 야, 일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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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가 아, 이거 불안해, 이거 불안해 어, 이거 불안해 어, 이거 불안해 아, 씨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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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포인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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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포인트 아, 아, 체크 포인트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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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아, 체크 포인트 아, 체크 포인트였네요 아, 아, 나 사이다, 사이다 주인공 우선이 놀랜 적 나 또 처음이네, 나, 이것도 아, 미안해요 아, 이게 아, 1탄 깬 거겠죠, 지금? 뭐야, 씨발 뭐야, 어, 잠깐만, 잠깐만 A가 꺼져가, A가 꺼져가 어, 어, 아, 어, 아, 어, 어 아, 이제 왜 그게 안 나오지? 이제, 이제 그게 안 나와 뭔가 이상해 다로님 초콜렛 50개 감사드립니다 아,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 아, 무서워 이젠 그냥 안나오다 보다 지가 누르라는 건가 보다 아 안돼 안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꺼 꺼 꺼 아 끓는다 켜켜켜 켜야지 켜야지 오케오케오케 야 그거 맞냐? 아 저건데 저는 공포게임할때 되게 무서우면 일단 본능적으로 욕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전에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을 기곡성이라고 그게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여기있으면 안돼 소리나면 무서워 사람이 진짜 공포를 느끼면 욕이 나오거든요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못봤어 나 저기 누구 있었니? 잠시만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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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세 번째가 C 네 번째가 D 간단해 쉽죠? 어우 쉣 쉣 으아악 아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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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체크포인트가 안되지? 어떻게 된거지? 이거 한시간만 한시간만 내 체크포인트 아니었어? 왜 울어? 왜 울는 소리야? 왜 울어? 애야 왜 울어? 울지마 아가야 울지마 아가야 울지마 그만 울어 계속 울면 머리 담가버릴라니까 아 근데 이미 머리 담가져 있는거 아니야? 잘려가지고? 어 잠깐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어 빨리 돌려 어 나가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나 여기 한번에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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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방식은데 진짜 간단하다 게임 방식은 진짜 간단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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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다 어 뭐냐 아 아 쟤 저렇게 그냥 버텨내면 되나봐 그런가봐 아 와 와 이건 뭐야 아 쟤 나올 때 뭐 하나가 심하게 떨어져있으면 거의 끝나겠네 그러면 야 게임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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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게 프레디보단 낫다 애들 만나면 뭐 죽는건 아니야 어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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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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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일로 일로 에 뒤가 세이브 포인트라고 내가 버튼 d를 눌러야 돼요? 그런거 없는데요 D 지역 계속 돌렸던면 세이브 안되던데 어어 어어 오우 쉿 x8 오쉣 어 무서워 뒤에 뭐 세이브 포인트 없는데 아 됐다 C인데 C지역이 세이브 포인트 냈는데 10시 됐다 10시 아 10시 됐어요 모르겠다 야 모르겠다 야 이거는 막 하는거야 WILL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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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OO A OO 아..잠깐만.. 아.. 아.. 아..잠깐만.. 아.. 아.. 아 뭐야 왜 A가 왜 고장나!! 어쩌라고!! 으아아아아아아악!! 하..